아 몽키 마피아 때 어땠냐면 내가 마피아였거든? 마피아였는데 몽키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걸어 마피아일 때 전화를 거는 거야 자기 롯데리아일 때 나 롯데리아 근처라서 발견했지 아 그게 마이페스트? 근데 갑자기 사언극을 하재 그래가지고 사언극을 하면서 내가 창고를 이끌어갔어 난 사실 음식 그거 관리하러 온 사람이라면서 그래가지고 제일 구석진 전에 얼른 파악을 했지 구석진 곳에 철문 뒤쪽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마리 좀 주고받다가 잠깐 저 문 뒤에 있는 거 뭐지? 화장실이야? 화장실이라고 야 먼저 빨리 가봐 이래가지고 걔 드디어 구석에 있어 딱 죽였지 좋아좋아 몽키가 우리랑 나이 같아? 모름 몽키 나이 몰라 나 나도 사실 기억이 안 나 너 나 쏘티 빼고 나머지 다 동생이라는 건 알아 완우형은? 어 완우형 빼고 완우형 빼고 야 완우형은 옛날에 형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형이지 아니 문 좀 마 완우형을 빼길래 야 너 어썜트 기억 아니야? 아니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넷마블 게임 같거든? 용량이 좀 적어 포트리스 같은 거야 아 아아 아... 나 그거 일부러 안했는데 할래? 아니 그래 그래 사왕극이 나죠 야 파워알까기 어때? 파워알까기 난 오목이 좋아요 오목? 그래 오목하자 오목이 있냐? 어 넷마블에 오목이 있어 넷마블 어휴 깔리는 동안 우리 사왕극이 납시다 야 나 오늘 하루종일 하다왔다 연습 아 진심? 뭐 연습했어? 음... 말하면 음... 그니까 유리동물원의 톰 무슨 동물원? 유리동물원이라고 희곡이 있어 아 그거 아니면 밤으로의 긴녀로 에드먼드 미안 모르는 얘기들이야 안톤체오 갈매기 오목이 어딨지? 오목 없는데? 있어 더보기에 있나? 어설티기어라고 치면은 거기 위에 있어 아니 오목이 있어 찾았어 찾았어 좋아 오목 나 오목 근데 잘 못하는데 아이 나도 잘 못해 근데 있잖아 응 뭐 다른 역할 해보고 싶은거 있어? 어떤거? 뭐 연극 연극? 다른거 다른거 역할 난 지금 내가 하고 있는게 있잖아 지금 그게 좋아? 이거 아 근데 이거를 이게 그거야 대학 대학 갈려고 지금 하고 있는거야 아 대학 갈려고 하고 있는거야? 응 그니까 난 이거 말고도 연극 말고도 이제 오디션도 봐야지 오디션도 뭐 봐보고 해봐야지 야 오목 채널 15로 들어와 오목 채널 몇? 15 15 15? 응 어디보자 채널 변경 15 넷마블에 이거 리치마블 있잖아 응 모두의 마블 나오기 전에 겁나 많이 했다 응 재밌었다 안녕하세요 빨리 준비할게요 잠시만 나 승률 보이지? 1승 5패야 아이고 선생님 철회 안된다는거죠? 응 선생님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만 말고 대답좀 해주세요 자네는 이미 틀렸네 뭐가 틀렸다는거죠? 제가 점심을 먹겠다는데 왜 점심을 먹으면 안된다는거죠? 나머지 애들은 다 츄르차쩍 먹고 있는데 자네는 먹으면 살찌잖나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도 지시는건 마찬가지잖아요 아닐세 난 찢지 않는다고 어색하다 그치 빠져들지 않는구나 음 음 음 이거 할려면 집중해야돼 막 아니 난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데 뭐에요? 엄청난데? 뚜뚜 두루루 뚜루루 뚜루루 뚫 궁 궁 짜 따라라라라라는 따라라따라 따라따라 따라따라 어딜 이뤄 나야 잘 났다고 소문이 날까? 어휴, 공격 많이 하시네. 끝인가요? 네. 더 있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아니면 말고. 응. 놓으시죠. 이제. 자, 이제 시작이야. 내 꿈을. 내 꿈을 위한 여행. 피카츄. 걱정 따윈 없어. 음성. 내 친구와 함께니까. 내가 진 거 같군. 내가 진 거 같군. 에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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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이겼습니다. 에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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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? 아, 나야? 어 정신 차려! 졸려! 아니 아니, 지금 카톡 하고 있었어 아, 그래, 너 차례야 됐어 다음 음...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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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금칫 다음 다음 진심의 공격 겁나하네 안와 이러다가 망해 아 이러다 망해? 어 그렇군 안그래도 그래 보여 아 이러다가 보여? 어? 아잇 이런 내가 망했습니다 아휴 제가 망했네요 아 승류 50% 부럽다 난 25%인데 방장이 스타트 클릭하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한번 넣을거야 그리고 니가 넣지 그리고 내가 어디 보자 어디에 나야 잘 났다고 소문이 날까 여기 당황 뭐야 이거 간다 네크로 멘서 네크로 멘서가 뭐지? 뭐라는거야 어느별에서 왔니 내 맘 가지러 왔니 이 노래를 어떻게 아니 알지 어떠냐 나의 떡밥 해수가 응 엄청나구 설계왕이군 원래 내가 거기에 놀려있는데 쌍쌈이래 으흠 이X 진짜 공격해야지 내 괜한 짓을 한거 같습니다 하시죠 나 자꾸 협박당하고 있어 자시 진짜 언제까지 어떡하지 뭐해 ㅋㅋㅋㅋㅋㅋ 껍박당해서 정신없어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오 엄청난 공격이군 이번판은 망한거 같군 공격이 너무 심해 오 망했어 이번판은 확실하게 야 정신없다 하 ㅋㅋㅋㅋㅋ 진짜 정신없다 이거 오 헷갈려 오 착시효과 개쩔어 제 착시효과 어 야 환공포증 생길거 같애 야씨 이거 왜 아이씨 어 아니 왜 쌍쌈이해요 그래도 야씨 씨 쌍쌈 깜짝 봤 account 거기에 놓을 수밖에 없는 수명이었던 거 아니야 아이 쌍쌍 오씨 정신 없다 아 졌다 에이 졌다 지금 보니까 이겼을 때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사람 서 있는 거 있잖아 입이 아예 그림이 없어가지고 뒤에 승 부뚜부뚜 거리는 게 보여 하시죠 미치 새끼 메꾸는 게 어떤가 나와 같이 이걸 메꾸지 않겠나 너 내 동료가 되라 바둑이냐 너 내 동료가 되라 미치 새끼 진짜 너 내 동료가 되라 오호 스파 오시 정신없다 뭐야 왜 거기 넣은거지? 글쎄 내가 왜 요 떠나 넌 또 왜 거기 넣었어 어허 지가 이길 수 있는거였는데 뭐야 그러게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아 진심? 그치 난 너에게 다섯개를 허락한적이 없다 아휴 새벽에 하니까 재밌네 새벽에 하니까 너 내 동료가 되라 바둑이다 바둑이다 아휴 새벽에 아휴 흐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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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곳에 놔 뭘겄어 야 니가 이겼잖아 니가 이겼어 내가 여기서 안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보여줘? 흐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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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플 오목은 육목도 이긴걸로 되던데 지발 나 그때는 얼마나 멘탈이 파괴됐었는지 알아 그때 엄청나고 내가 한번 매너해줬어 고맙지 흐흐 흐흐 이게 생각 없었어 미리 한번 매너를 해줬기 때문에 아니 진짜 메이플 오목을 하는데 누가봐도 이 자리로 육목인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유부를 안 막았어 하 육목이네요 네 그러게요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놀 데가 없어서 근데 이겼대 흐흐 시발 흠 트레인 트레인 자꾸 다 줄래요? 나 클리믹스는 한건데 님 이거 박수소리 건져가지고 리믹스 해보시죠 아니에요 스워 니가 말했던거 할까? 뭐? 포트리스 같은거 나 지금 박수소리 듣고있어 아이씨 albeit 괘씬나 니가 이겨라 그래 다른 게임 찾아볼까? 어? 다른 게임 찾아볼까? 다른 게임? 어..이..이런 종류 게임은 그만까? 야 리치마블 해볼래? 리치마블이 뭐야? 리치마블도.. 그냥.. 막 그대로 마블이야 모드의 마블? 난 모드의 마블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 아니 모드의 마블처럼은 아니고 일단 해보..하다보면 알아 내가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다 내가 초등학생때 한거라서 응 야 쿵쿵 따자 응? 리치마블 깔았는데? 리치마블이 어딨어? 아 여기 있구나 모양이 큰거야 이건? 말 그대로 마블 마.. 사람 없다 좋아 좋은걸? 야 채널 어디로 갈까? 15로 해 응? 15 야 자유채널 이리나 가자 그래 방 만들게 너 방송 안 켜? 방 만들게 왜 켜? 랭킹 유지해야지 만디기 크.. 개 추억 뜯는다 안오브해? 다운중 아.. 진심 추억 뜯네 왜? 진짜 초등학생때 하자니까 이건 참고로 건물 10개를 지은 다음에 맥스라는 건물을 지을 수 있어 그게 뭐야? 안 뺏겨 안 뺏겨 도전 네.. 어.. 이노래 이노래 어디서 들었더라? 일단 자유일에 방 하나 있을거야 하나밖에 없을거야 들어와 안녕 시작하면 되니? 켈트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옆에 화살표 보이지? 난 요걸로 할까? 뚱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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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 노래 야채불황리에서 나온거 같아 본부를 설정해주세요 자 본부를 야 본부 정해라 본부가 뭐야? 난 독도를 본부로 하겠어 레디 로 나 어디야? 어? 너 거기로 됐네 마카오 춘천 가자 구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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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식 제트럭 쏟네 시야 진짜 모델마블 나오기전에 이것만 겁나게 됐다니까? 응 오 광주 광주 참고로 본부는 절대 땅 못 빼서 공개 공개 도착 공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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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식 공개 공개 야 이거 어떡하지? 진짜 노재빈데? 어? 난 졸라재비 있는데? 추억돗는거 아니었지? 나 진짜 좋아 정신이 재밌어 어 더블이네 앗 써 요거 한번만 하고 니가 말했던거죠 궁금하다 돈이 딸려 짠짠짠짠 원래 이런게임은 상대방 땅을 아 맞다 이거는 독점 조건이 뭐냐면 왜왜왜 6이야 독점 조건이 뭐냐면 가운데 지도 보이잖아 아 그 나라있는 땅 다 사면은 독점이야 그게 뭐야 그게 리치존? 리치존이 뭐였지? 아 수호천사 되게 못생겼지? 수호천사 왜저래 아니 살짝 떨리니까 하나밖에 안돌려주자 이를 야 얼굴 빠왔잖아 절구로 완전 빠왔어 그냥 원산 눌러야지 아 맞다 밤에는 주사위 하나다 밤에만 기억났어 오 10위야 월급 레벨카드? 레벨카드가 뭐였지? 아 아아 기억났다 야 야 레벨카드를 사야지 이제 1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 나 진짜? 어 자기 본부에서 지나가면서 살 수 있어 무조건 다 산다고 좋은게 아니었어 잘가 이거 본부에서 카드는 최대한 사는게 좋아 그만큼 건물을 세우는거니까 그리고 건물을 많이 지을수록 이제 수익금도 늘어나 헛! 오 어디야? 저쪽이래 그래 겹! 아니 상대방보다 한번쯤은 걸려야되는데 진심 야 이거 방송을 하면은 진짜 이런말 나올거 같애 이 병신새끼들은 뭐하냐 으흐흐흐흐흐흐흫 아 가미군 어이쿠 살았다 야 나 더블 안나오잖아 그럼 아냐아냐 밤에는 살 수 없대 깔깔 야 진짜 마블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마블이야 리치 마블 부문이 왜이래 아 빨리 아침 되야되는데 월급 받으려면 내가 못받은만큼 쌓여있으니까 거짓말고 나를 뺏지는 않네 어.. 안뇽 어..돈들어왔다 인수없어? 어 인수없나 인수가 없던가? 그렇군 기억이 안났어 세금을 그동안 안내셨군요 세금을 그동안 안냈다고요? 내가 언제 이건 부당하다 세금도 안냈니? 아 그런거 같애 완전 나쁜아이구나 카드 사야지 탈세가 아주 하나만 사 거만 알아둬라 이거 진짜 모델마블 나오기전 이게 대유행이었다 나라나라를 샀다 뭔 일본에 나라라는 지역이 있나? 나라나라 어이쿠 하나만 사자 으앗 돈..돈이 아니고 카드 얍! 안돼! 돈 돌려줬어 혜연아 혜연아 어, 찬스군 혜연아 시활 혜연아 혜연아 1? 혜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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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세금 안 냈니? 아 노다 아 구세청 얼마 쌓였냐 3900 더블 헛 맞다 지금부터 생각난게 있어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야 되니까 애들이 팀전만 해댔어 지은 기억났어 큰일났네 야 근데 이거 끝나긴 해 응 승리조건이 10억이야 10억? 넌 지금 2억을 갖고 있어 야 씨 돈이 만단이야 어때 스케일 크지? 언제에서 이거 있어 아아 레벨카드 4 안녕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?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? 땀 숨이길건데 있었는데 뭐였지? 어 이런 월급 받은거 평양 어디지? 야 내가 평양하고 해산을 안 사볼게 니가 걸려봐 평양? 아 그래 건너뛰 이거 독점도 있었는데 상하이는 사랑 좀 상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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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에 실패했군요 양 탈출 실패 뭐야 크롬이 왜 갑자기 꺼져 밤엔 탈출할 수 없어 살려줘 상하이 2200원 Whats want 여기 지나가는데 1200만원 연빠라 엑 에어어어엌 광주는 탈아이죠 7200 7200만원을 줬어 광주는 사랑입니다 청주 제가 이미 독도를 먹었기때문에 도점 못해요 내가 편향과 해산을 진짜 안사볼게 실험을 해보려고 어 그래 너 이제 평양 안먹어봐 평양? 해산도 먹고 평양도 먹고 지금 얘 북한 보이지? 정은 삼아 리치공항 다음 차례때 멀어 뭐야 이게 간다 평양으로 초초초초초초초초 초초초초초 아 밤을 기대하세요 헐 와우 헐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 너 일 나올 수 있어 잘하면 네 월급 안 받아요? 세금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아 1 내가 이미 받았어 아니 나 말고 오 너가 왜 받아 아 뺏겼네 리치공항 3 3 업그레이드해 어 맥스요 멱맥 한번만 걸려봐 족됐다 야 거기 토이녀가 4만원 아니 4억이야 뭐야 야 인수할 수 있네 카드도 필요해 아 인수하려면 카드가 필요해 어 그 건물을 넘는 카드 수 내가 지금 카드 두개 써가지고 인수했어 아 그런거야 야 이거 은근 머리 잘 써야되네 그니까 아니 내가 초등학생 때 이거 어떻게 했지 리치존 내가 공항 걸리겠어 하하하 엄청나다 하하 내 천만원 야 그래도 처녀야 처녀 응신아 뭔소리나는거야 야 처녀래잖아 처녀 무럭무럭 자라는 내 건물들 주사위 하나 야 축하한다 처녀교신이다 응 걔가 내 천만원 뚫고 튀었어 욕 좋군 김치면 해 얼마 받았냐 어 나 이제 이거 카드 9장 샀네 16장 갖고 있어 아니 다 사버릴거야 면 토 큐토 컷 컷 안살게 안사줄게 야 우리 이거 빨리 끝내야 돼 그때 응 언제 끝날까 우리 이거 니가 평양을 사봐 그래 리치존 처녀교신 리젠 사랑스러운 나의 바이러스를 보여주지 아이 바이러스 개새끼야 야 잠깐 모든 건물이요? 야 나도 포함되는데 뭐 아닌가? 아니야 나 이런 너 그냥 공항가라 내 건물 살래? 그래 라인독점 없냐? 모르겠네 이것도 라인독점 없어 라인독점 아래라인 해볼까? 응 망조고 필요없어 취소 라인독점이 진짜 개 웃길거 같은데 음 잘했지? 어 더블 E 나오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할게 더블 E 아 뭐야 주세야 어디있어 레벨업 레벨업 우와 야 평양가봐 평양 일단 빠르게 돌리고 게임 끝났어 우리가 이겨 끝났어 렉스 평양으로 김정은 앞에 가버렸 최영맥 한번만 걸려봐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정은 앞에 가버렸 맞지? 다 내꺼라고 이겼다 수익금이 2배 그냥 올라가는거잖아 야 야 반짝반짝거리잖아 쫄지 이거 안큰다? 이거? 야 빨리 10억 벌고 끝내자 그냥 그러니까 맞다 이거 턴수 없었지 턴수가 없다는걸 깜박했어 턴수 시바야 나 이제부터 건물 다 살거야 내 카드소 보이냐? 충전할거야 열한장 오 맥스 물론이지 훅 가는게 아닌거냐 턴수 어 어디 오여왕 또 희 재밌는거 알려줄까? 못사 희 살 수 있는줄 알았어 야 그래도 하다보니까 끝날 기미가 보이긴하는데? 여긴 야 4억만 벌면 돼 4억만 너 월급 얼마받냐 수익금 미친 수익금이 3억이야 ㅈ 됐네 너 월급 받으면 끝날거 같은데 아니야 너가 내 땅 걸려야 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맞을걸? 너 월급 받아봐 월급 받으라고 월급 받으라고 아이 편안하다 정확히 걸리는 것 봐 어? 끝났네 10억 달성 축하하답니다 레벨업이야 축하해 다신 하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 이거 나 진씨 초등학생 때 이거 어떻게 한거지? 와 야 쿵쿵따 하자 응? 쿵쿵따 어디있지? 그 리치마블 위에 위에 어 파워 쿵쿵따 아유 대정령이랑 바나나랑 이거 해가지고 별풍선 빵을 했었다뇨? 응 아니 나 리치마블 다시 켜줬어 꺼져 아 근데 리치마블 이게 새벽이 아니어도 사람 없을 것 같긴 하다 지금하니까 아유 게임3 크다 야 쿵쿵따는 왜 이리 사람이 많냐 쿵쿵따는 인기 많지 요즘 가끔 쿵쿵따가 음란막이 껴가지고 안써지는 단어도 몇개 있던데 가끔 쿵쿵따가 음란막이 껴가지고 나 그 뭐지? 요즘 야 칸떡 수사를 그걸로 되있잖아 응 회로 야 자유 10으로 와 15 15 15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날 다 회로로 불러 저런 자 레디했어 그래 시작해볼까 잠깐 방풀중 나 먼저 내? 너야 너야 넷 가마 안되네 넷마블 야 왜 안돼 넷 뭐있어 아 넷마블 왜 안돼요 넷 뭐있어 마 마블잼 마즙 마즙 마마마 어? 마마무 마마무 뭐야 야 너 2라운드 연속 입력이 없어서 탈락됐대 내가 뭘 입력이 없어요 단어가 생각이 안나는걸 탈락첸 야 방에서 쫓겨났어 야 들어와 장난합니까? 아니 왜 대인조야 계속 다 뭐가 있냐 아 다 다리미 미미미 미미미 미믹 미믹 슥 오 원장님 정성껏 어 꽃꽃꽃 꽃 엉엉 이런 맛이었어 정성껏 야 이 개새끼야 흐하 왜 안돼 오 오오오오 이튜준이 왜 안돼 역기산? 이튜준이 왜 안돼 엽 이승 염 아 엽 엽 엽 엽 어작요 미친호아 어서와 야 이 개새끼야 야 이붕관 채팅이 안돼 엽 엽 엽 엽 엽 따라해봐라 간장군장장군장군장장이고 트롤링 트롤링 안돼 안된다니까 트롤들 트롤들 재밌었대 눈? 눈? 은빛깔? 뭐야 트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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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방도는 금지로 해볼까? 아냐 아냐 허용하고 야 게임주시 3-3 하이지말고 3-2로 해보자 뭔데 이게? 두글자도 되는거 아냐? 그런거야 해보자 너 대인전? 아 내가 대인전인데? 어? 그래? 해봐 음 이제 잠시만 입력이 안돼 어? 한결에 안됨 오오 한결에가 왜 안돼 뭐야 나 알아 아 이렇게 하는거였어? 히야 아 난 두글자도 허용되는줄 알았는데 내가 두글자잖아 이렇게 되면 두명밖에 없으니까 꾼셩? 꾼꾼? 꾼적? 야 꾼 두글자 뭐있냐? 없어 글? 글? 아니다 야 반복되잖아 털어 바뀌잖아 순서가 글씨체? 체벌? 벌통집? 벌나무? 사실 없는 것들이야 야 너 강퇴당하겠다 강퇴당하겠다 아이씨 사랑채? 채집? 어 집문서? 서류? 유승엽? 엽 엽 엽 엽 엽 아 맞다 두글자지 털이든? 총포호신? 어? 뭐야 종뚜껑 허허허허 야 그냥 3-3으로 하자 여비 안통함 여비 락이 뭐있어? 미안 너야 너 아 낭 당농기 낭만심 은? 은수저 너 아까 은 못했잖아 아이 그거 인역하다가 늦었어 은수저? 저 울? 울산큰? 울? 울산큰고래? 울릉도 어 도지사? 미안 역발산? 산성? 성수기? 기류? 류승엽 아 류현진 류 류 류 류를 하고 싶었어요 새 어? 새가슴? 야 그건 아이야 알아 그냥 해봤어 새종킹? 아 미쳐버리겠네 음 음 요걸로 해볼까? 종각집? 집세? 새종킹? 아시아 진짜 새소리? 미안 어? 새구루 아 나 미쳐버리겠네 야 이번엔 강태 안당하고 버텼다 흫 대정룡? 대나무? 역도산? 산성? 산성 어디서 많이 본건데 어디서 많이 봤다 이거? 류현진 안되요? 안되요 왜 안되요? 류현진 라면 무시합니까? 왕뚜껑 왕뚜껑 왕뚜껑? 어 돼? 껑껑껑 어 추껑충이네? 어 그럴라고 로켓 캣타워 야 야 껑충은 되는데 캣타워 캣이 아이어야 됩니까? 아 호흡났다 빰빰빰빰빰 너 혼자서 이거 계속 구경한거야? 흐흫 야 3-3으로 바꿔 안되겠다 어렵다 3-3 잠시만 미친 너 이거 처음 했구나 3승 난 4패 아휴 테트리스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응 뚝슉뚝 야우야우 우산집? 어? 우울해? 어테네? 살려줘 라이블비 에에에에에에에에에 뷔워 뷔워 아 그게 생각이 안나 이원괭? 아 뷔웬괄이? 뷔웬괄이.. 뷔웬괄이.. 굉장애? 이원괜이 뭐지? 어 시간 퍽 이슈겹 엽이 나옴 엽엽 엽 엽엽 엽 엽 엽 엽 엞 쟈한테 W를주면 안돼 아 망했다 나무꾼? 꾼꾼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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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단호천조 궁궁따봐 이거 다른거 할거 있나? 어? 아니 뭐야 나무꾼 아씨 야 진짜 잠깐만 죄송하 왜 나남에 라이 꾼가리? 꾼꾼꾼꾼? 의? 의리꾼? 의리남? 의리남? 의성어? 어 어 되는구나 업헤어 업헤어 업헤류라고 했어야되나? 아 업헤류라니 업헤어도 되잖아 몰라 꽃꽃이 업헤어 산기슥? 업 발냄새? 슴가슴? 야 소티가 방송 켜달래 어? 왜? 이거 우리 하는거 방송 켜달래? 어 아이씨 재밌나 이게? 존나 재밌더라 야 기다려봐 방송킬게 어? 기다려봐 야 너야 너야 인마 너야 왜왜 안써져 너야 너라고 아 오타났어 아이씨 방송하기 왜 안돼 궁서채? 궁서채? 채성하? 선생님? 관? 관장약? 약약약 약약 뭐야 투수들? 투수들? 투기장? 아 그래 화장실? 아 왜왜 안써져 일본 어 됐다 로카와서와 일요일 일요일 안되네 야 했잖아 이 방송 누구왔어? 응 어 로카 앉으라고? 앉아 내가 아는 애 들어왔어 그래 니가 이겼네 기다려 니 방송 들어가지 시험기간 막나간다고? 글쎄 다음 바꿔야겠다 다음 바꿔야겠다 다음 바꿔야겠다 다음 바꿔야 될까?